네 저는 수목원 해설사 풀꽃선생님 박경지라고 합니다. 오늘 국립세종수목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프로그램인지 코스부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는 지금 여기 방문자센터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에 잔디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 마장을 거쳐서 봄, 여름, 가을 주제에 맞는 꽃이 딱 심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향든 콜라물이 피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산소흥립과 관련되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가족 수업이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하는 수업이 사실은 교육적으로도 효과도 더 많고요. 우리 교육생들도 적극적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셨고 제 설명하는 것도 잘 기다려 들어주셔서 오늘 저에게는 좀 보람도 있고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서 오늘 탄소주님 이야기를 저한테 들었잖아요. 이게 가랑비에 오셨듯이 이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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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